으 으 으 으 으 네 이모는 우리 그 아프리카 티비에 사랑을 감사하겠습니다 으 하나 200명에 하나 이렇게 주시고 웃지마 그죠 영주님이 스카프 으 으 으 으 으 음악에 대한 모든 거 다 물어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선생님 노래 아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미야 넹 주변에 진짜 그래서 그 암 걸린 분이 한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훈님 야 자 성인 들어와서 응원 주시고 아우 네 감사합니다